삼십오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there are many superstitions surrounding the world of the theater 여기가 한 문장인데 여기서의 동사는 there are there is there 라는 어떻게 해석하죠 뭐가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뒤에 있는 게 주어죠 그래서 many superstitions 라는 명사가 나왔죠 얘는 지금 이 글의 제일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superstitions 하면은 미신이라는 뜻이에요 미신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신들이 뭐냐면요 이러이러한 미신들이에요 라고 해서 지금 superstition이랑 surrounding 사이에 which r이 생략된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분사만 남은 거죠 그래서 surround라는 동사를 우리가 알면은 잘 해석할 수 있죠 surround surround 까지가 둘러싸다 라는 건데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뭐를 둘러싸냐면 뒤에 의미가 나와 있죠 the world of the theater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세계의 theater를 볼까요 연극 연극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미신들이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라고 첫 문장을 해석해보면 되겠네요 superstitions can be anything from not wanting to say the last line of a play before the first audience comes to not wanting to rehearse the curtain call before the final rehearsal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여기서 동사는 바로 보이죠 어디 있을까요 can be 뭔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의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보면 그 미신은요 뭐가 될 수 있습니다 become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rom a to b 이 구문이 나왔는데요 from을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from 그 다음에 to가 어디 있을까요 to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wanting to 하면 요거는 one to 와 함께 묶이는 그 to구요 즉 투부 정사의 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툰은 제끼고 콤마 다음에 툰 나오는 거 있죠 네 여기까지가 툰입니다 그래서 from a to b a 에서부터 b 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로 아우를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from a a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not wanting 그래서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인데 보니까 이 from 이라는 전체사의 목적으로써 동영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네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뭐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냐면은 to say 말하는 것인데 뭘 말하는 거죠 the last line of a play 라고 나왔으니까 그 연극의 마지막 라인은 뭘까요 그래서 라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줄이라는 뜻이 있지만 play 연극에서 말하는 라인은 그 연극 배우가 말하는 그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대사 그 대사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근데 그 그걸 말하는 건데 언제냐면요 before the first audience comes 그래서 첫 번째 관객이 오기 전에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먼저 연극을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이제 연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 전에 이제 관중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들어올 때 뒤에 있는 그 연극 배우들은 같이 뭐 이야기를 하거나 뭐 대사를 외우거나 열심히 준비 중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관객이 딱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까지 그 전까지 절대로 뭘 말하지 않는 거다 그 연극 전체의 마지막 라인 마지막 대사를 말하지 않는 것이 지금 a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선생님이 해석한 거고요 a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또 not wanting 또 뭐 하지 않는 것이네요 그죠 뭐 하지 않는 거냐면요 wanting to rehearse the curtain call before the final rehearsal 이건데 리허설에 관련된 거네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before를 일단 괄호를 묶어버리고 뭘 원하지 않는 거냐면 리허설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얘는 예행 연습을 하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예행 연습이냐면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the curtain call 이라는 뭐냐면요 이 curtain call은 연극이 끝난 다음에 관객의 박수를 받으면서 배우도 무대 위에 나오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예행 연습하지 않는 것이네요 그죠 근데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final rehearsal 마지막 예행 연습하기 전에 그 curtain call에 대한 리허설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실제로 하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하겠죠 연습을 많이 다섯 번 한다라고 하면은 그 마지막 리허설 전에는 curtain call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팔벌려 뛰기 해봐라고 하는데 체육시간에 마지막 열 번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호를 붙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것이라고 한번 우리가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정리해 보면 그 미신들은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어요 근데 from a to b a 부터 b 까지요 그래서 a 는 첫 번째 관객이 오기 전에 뭐 하지 않는 것이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건데 뭐냐면 그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지 않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은 뭘 원하지 않는 건데 전체 마지막 리허설 하기 전에 커튼 콜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지 않는 것 까지 있습니다 다양하다 라는 거죠 1번 문장은 앞에 나온 어 글의 소재인 미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 잘 이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번만 넘어가 볼게요 쉑스피어's famous tragedy macbeth is said to be curt and to avoid problems actors never say the title of the play out loud when inside a theater or a theatrical space like a rehearsal room or a costume shop 여기도 지금 한 문장인데 여기서 동사는 뭘까요 네 여기서는 is said 뭐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일단은 먼저 해석을 해보고 이 문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가 다 주어가 되겠죠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인 맥베스는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는 건데 to be cursed curse가 뭘까요 curse 얘네 동사로 악담을 퍼붓다 저주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즉 저주받을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and를 기준으로 뒤에 보니까 to가 또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is that to에 걸리는 to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부사절 용법으로서의 투부정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actors 이게 지금 주어고요 never say 지금 and를 기준으로 앞에 한 문장 뒤에 한 문장 있는데 뒤에 문장의 동사가 say 인거죠 얘는 지금 완전한 문장이 앞뒤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뒤에 부분 보면은 배우들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the title of the play 라고 나왔죠 뭐를 말하지 않아요 그 연극의 뭐를 네 제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out loud가 say out loud가 한꺼번에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을요 근데 뭐냐면요 언제냐면 when inside a theater or theatrical space 그래서 이러이러한 장소에 있을 때라는 건데 when은 접속사죠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게 의미상 없어도 우리가 유출할 수 있으니까 생략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they are 그래서 여기서 actor겠죠 그 actor들이 극장 안에 있거나 또는 그 극장과 관련된 그런 어떤 장소에 있거나 예를 들면은 search as 와 같은 의미의 like라고 생각하면 돼요 a rehearsal room 그래서 리허설 예행 연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장소 또는 costume shop 이니까 그 무대 의상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했던 이번 문장은 앞에 흐름과 잘 연결이 되나요 네 잘 연결이 되죠 지금 구체적인 맥베스의 tragedy 비극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죠 앞에서는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완전 구체적인 맥베스에 대한 예시를 들고 좀 더 어떤 범위를 좁혀나가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장에서 선생님이 좀 보고 싶은 게 맥베스 다음에 is set to be cursed 이거 있죠 요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런 문장인데 그 문장의 군더더기를 다 줄이면서 좀 추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번 문장은요 people say that shakespeare's famous tragedy 맥베스 is cursed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이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됐 이하라고 요렇게 그죠 간단한 문장 삼형식이요 그래서 됐절 안에 shakespeare's famous tragedy 맥베스 이게 됐절의 주어 그 다음 is cursed 저주 받았다 동사 완벽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주어처럼 그냥 일반인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씁니다 it is said that 지금 뭐가 바뀌었죠? 네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 say라는 동사가 is said라고 수동틀에 바뀌었죠 여기 주어에 나와 있는 it이 가리키는 게 없는 그냥 가주어 it이고 됐이 지금 뭐라고 말해진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2번의 문장이 이게 아니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it is said that 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문장의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2번 문장에서와 같이 뒤에 여기 대절 나와 있는 shakespeare's famous tragedy macbeth 요게 지금 앞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shakespeare's famous tragedy macbeth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앞으로 빼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보면은 it이랑 death은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버리고 is said는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is cursed는 여러분 is 다음에 is cursed도 나오면은 동사가 두 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꾸었냐면은 지금 to be to be 정사를 써서 이 절을 이 구로 바꾼 거예요 to be cursed 그래서 is that to be cursed 요렇게 나온 게 지금 2번 문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actors in the play influences the actors performance 여기서의 동사는 볼까요? 좀 멀리 있죠? 네, influences 입니다 그러면 앞에가 다 주었는데 between 때문에 지금 길어졌죠 between a and b 그래서 그 연극에 있는 배우들과 그 연극을 관람 중인 그 관중들 사이의 뭐예요? interaction 요게 지금 주어져 이게 단수예요 단수니까 influences라고 단수 처리가 됐죠 그래서 그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그 연극 배우의 performance 수행 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지금 그 연기를 말하는 거겠죠? 자, 지금 여기 3번은 관객과 그리고 배우들 간의 상호작용이 배우들의 연기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는 앞에 나왔던 미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 그냥 일반적인 어떤 내용을 언급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Since the play is set in Scotland the secret code you say when you need to say the title of the play is the Scottish play 네, 재밌네요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를 잘 들어줬어요 Since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뭐 이래로 라는 접속사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because라는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Because the play is set 그래서 그 연극이 is set 하면 set은 어디 어디에 무엇을 놓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is set 하면 어디를 배경으로 하다 라는 뜻으로 보통 is set in 까지 한꺼번에 어디 어디를 배경으로 하다 라고 쓰인다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연극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스코트랜드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The secret code you say 여기서 you say 는 가로로 묶고 여기 지금 secret code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말하는 그 secret code 비밀 코드는 근데 그걸 언제 말하면요 When you need to say the title of the play 여기까지가 지금 when 절입니다 부사절 그럼 여기서의 동사는 뭐예요 네 여기 is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since라는 접속사절 여기까지가 스코트랜드까지가 접속사절이고 그 다음에 주절 secret code is the Scottish play 요건데 지금 secret 코드를 꾸며주는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이 삽입된 거죠 그래서 비밀 코드는 너가 말하는 비밀 코드는 이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say의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that you say 이렇게 생략됐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언제냐면은 너가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말할 필요가 있어 뭐냐면요 뭐를 그 금기시된 그 연극의 타이틀을 말할 필요가 있을 때 근데 그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그 secret code 가 뭐냐면 그걸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회적으로 그것을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the Scottish play 여기서 지금 앞에서 그 스커트랜드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Scottish play 그 스커트랜드의 그 연극 있잖아 본인들이 그걸 준비하면서 그 스커트랜드의 연극 말이야 이렇게 마치 다른 연극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secret code다 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나와있는 title of the play 그 연극의 주제를 말하면 안 된다라는 superstitions 그거에 관련된 거니까 3번이 정확하게 답이 되고 4번이 잘 이어지는 2번과 4번이 이어져야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If you do say the title by accident legend has it that you have to go outside turn around 3 times and come back into the theater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거를 내가 혹시라도 실수로 내뱉었을 때 즉 연극의 제목을 말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If you do say the title 이건데 If you say 일단 if라는 만약 어떠어떠한 조건이라면 이라고 일반적인 조건의 부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말했어요 그 타이틀을 근데 by accident 실수로 실수로 만약에 우연하게 말을 했어 라고 하면은 라는 건데 여기 지금 앞에 say 앞에 뭐가 있어요? 두가 있죠? 이 두는 뭐냐면 이 say라는 동사를 좀 강조하는 그런 강조의 동사입니다 정말 만약에 너가 실수로 그 연극의 제목을 말했다면 이제 콤마 다음이 주절인 거죠 legend has it that 이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관용으로 좀 알아놓아야 할 어 표현이 나왔어요 has it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건데 얘는 뭐냐면 무엇에 따르면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어떤 어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you have to go outside 너는 뭐 해야 된대요? 뭐 해야만 한대요 바깥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동작 go outside 바깥에 나간 다음에 두 번째 turn around three times 세 번을 빙글빙글 돌아야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 come back into the theater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극장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Scottish play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secret code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연극의 이름을 말해버렸다 라고 하면은 이런 penalty 이거 세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전설에 따르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읽어들려고요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